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미니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.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의 23%인 1424곳이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였으며 지역별로는 충남이 177곳으로 전남과 경북,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. 대전은 7곳, 서울과 세종 4곳에 불과해 주로 농어촌 지역의 미니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교생 60명 이하인 미니 학교는 2003년 전체 초등학교의 11.2%에 그쳤지만 20년 만에 2.3배 늘어나며 급증하는 추세입니다.